그림 가는 현재 지구와 지구 전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질량비를 나는 지구의 형성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봐볼게요. 지구와 지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질량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앞에서 나오면 안 되고 뒤에 물질의 구성 성분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공부해봐야 될 내용인데 일단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질량비가 많은 순서대로 써드리자면 철, 산, 규, 마, 철, 산, 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 같은 경우에는 O, C, R, 폐 원래 그 이유도 더 있어요. 카나크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순서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자 기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각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면 누가 되겠습니까? 산소가 되겠네. 아 그래서 기억이 뭐가 되는 거야? 산소. 맞고요. 자 지각에 있는 광물은 대부분 규산형 광물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쵸? 거의 90%입니다. 규산형 광물. 이것도 이제 뒤에서 나와야 될 내용이긴 한데 A4, 4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맞고요. 자 A의 과정은 현재 지각과 지구 전체를 구성하는 철의 질량비가 차이가 나타나는 영향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A 과정을 봐 보니까 자 마그마바다에서 맨틀과 핵의 분리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핵의 중심부에는 대체적으로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철과 니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철의 대부분이 우리 지구 중심부로 가다 보니까 영향을 주었다라는 말은 아무래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ㄱ, ㄴ, ㄷ이 되니까 정답은 몇 번? 5번. 5번이 되겠습니다.